지금부터 하이틴 TV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이틴 TV는 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와 네이버 TV, 카카오티비를 통해 파트너십 대학의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하이틴 그룹 퍼스트 미디어 채널이 제공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이틴 TV는 시대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 설계로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 SNS를 융합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디지털 입시 정보 및 콘텐츠를 제작하여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 원하는 타겟 그룹에 SNS를 통해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하이틴 TV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모든 대학에 열려 있습니다. 또한 하이틴 TV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는 모두 무료로 제작해 드립니다. 하이틴 TV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대학이 원하는 타겟 그룹에 도달한 만큼의 비용만을 청구합니다. 도달 인원은 최소 30만 명부터 60만 명 이상까지 대학이 정할 수 있습니다. 수시, 정시, 단기 상품은 도달 인원을 정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최소 10만 명부터 30만 명 미만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 무료 디지털 콘텐츠 제작은 제공되지 않으며, 캠페인을 사용될 콘텐츠는 대학에서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계약 시점부터 다음에 2월 28일까지 운영되므로, 학기 초에 계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파트너십 프로그램 비용은 계약 시 하이틴 TV 플랫폼에 배너 디스플레이가 업로드된 후 50%를 청구하고, 수시 및 정시 캠페인에 대한 결과보고서 전달 시 각각 25%를 청구합니다. 단, 수시, 정시, 단기 상품은 계약 즉시 50%, 수시, 정시, 광고 종료 후 50%를 청구합니다. 하이틴 TV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이틴 TV의 미디어 플랫폼은 파트너십 대학에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SNS를 통해 참여, 공유, 체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 배너를 통해 파트너십 대학의 브랜드가 노출되고, 파트너십 대학의 오픈 플랫폼 정보를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틴 TV와 함께 가보는 캠퍼스 투어, 미리 가본 대학 드론 촬영을 통해 캠퍼스의 전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는 하늘에서 본 대학 수험생과 학부모의 진로 진학 고민에 도움을 줄 동영상 학과 소개 한국문항서비스학과는 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팀플레이어라는 항공서비스 인재 양성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입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입시설명회 2018년 배제대학교는 최근 5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많은 준비들을 하였습니다. 구글 스트리트뷰를 통해 전세계 52개국에 서비스되는 360도 캠퍼스 영상 청소년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 대학 뽀개기 개뽀야 부탁해 입시 전쟁을 겪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본격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 대학 뽀개기 합격의 기쁨을 두 배로 합격자 동영상 메시지 센터 합격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치고 제주대학교에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 정보에서 입시 정보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핵심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푸싱 메시지 하이틴 TV는 이 모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파트너십 대학교와 함께 성공적인 캠페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는 파트너십 대학의 온, 오프라인 활동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별도 상품으로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한 라이브 방송도 구축되어 있어 개별대학 또는 연합대학 입시 설명회가 가능합니다. 라이브 방송은 1시간 30분 기준으로 고교 방송 예고 및 알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별도 협의 후 진행 가능합니다. 하이틴 TV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입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콘텐츠 배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너십 대학이 원하는 타겟은 지역, 직업, 나이, 성별 등의 조건으로 세분화하여 설정 가능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TV, 카카오티비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최적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틴 TV 미디어 플랫폼과 다양한 공식 SNS 채널을 통하여 전달되는 디지털 콘텐츠는 참여, 공유, 체험으로 연결되고 디지털 콘텐츠 배포 후 실행 결과를 리포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십 대학이 요청할 경우 빅데이터를 통한 여론 분석 및 정보를 파악한 버즈 리포트와 청소년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트렌드 조사 리포트도 제공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이틴 TV 파트너십 프로그램 서비스 소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하이틴 TV 임직원 전 구성원은 파트너십 대학의 성공적인 캠페인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